기장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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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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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차이점 고춧가루 북한의 이번 정화장은 아름공원입니다. 다음은 기장성당입니다. 안전을 위하여 승하차시 혜대전화 사업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남구청 청강사거리 아멘 이번 정류장은 청강사거리입니다. 다음은 기장 2주공입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을 위해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고, 버스가 정차면에 완전히 정차한 후 승하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기장 2주공입니다. 다음은 청강리 공역차고지 9입니다. 기장 2주공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청강리 공역차고지 입구입니다. 다음은 내리초등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청강리 공역차고지 입구입니다. 다음은 내리초등학교입니다. 내리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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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